여긴가보요. 어 여기다 요렇게 생겼어 봐봐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없지 당연히 들어가볼래? 들어가봐 여기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냥 갈아입고? 그런가봐 어떻게 갈아입고 세은이가 1반이 되면 여기서 아마 수업을 할거야 세은아 근데 우리 살짝만 보고 나와야돼 여기 세면대다 여기서 손 씻을 수 있나봐 여은이 언니는 1학년 4반이었다 여은이 언니 여기 끝반이였어 여기가 옛날 옛날 여은이 언니 1학년 때 반이야 조금 달리게 생겼어 조금 달리게 생겼어 조금 달리게 생겼어 식당 이렇게 생겼어 뺄 수 있겠어 세은이 높이보다는 높다 세은이 높이보다는 높다 세은이 높이보다는 높다 해보세요 중간에 요즘 핸드폰 이상하다 했더니 아니 너의 소행이였구나 미리 누나 학교가 안녕해 say bye to 누나 미리 안녕 안녕 핸드폰 어디다? 핸드폰? 가방 안에 넣어놔야지 응 학교가서 넣어놔도 괜찮아 응 응 오늘도 내가 빨리 오겠지? 오늘이 내 작은 일이야 학교에 가고싶어 안녕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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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릴 수 있어 오늘 자기소개하는 거야? 자기소개? 오늘은 안 할 것 같아 오케이 우리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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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어 다시 여기 가고싶어 아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